오, 좋아, 좋아, 좋아. 불맛까지. 우후!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듀가TV 핫창팬입니다. 반갑습니다, 우리 녹진이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아주 아주 신기한 막창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짠, 짠, 짠. 800도 파막창이에요. 일단은 800도라는 것은 뭐 초벌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? 냉동으로 왔고요. 제가 냉장해놓은 상태인데 270g이고 가격은 한 팩에 8,900원이에요. 일단 특이점이 뭐냐? 막창 속에 파를 갖다가 탁 세려가지고 짤르면 그 안에 파가 똑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니까 바로 한번 까가지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드릴게요. 자, 일단 내용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. 막창소스 900원, 불소스 주는데 이게 1,900원, 콩고물이 1,500원입니다.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.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막창소스는 무조건 사야 되겠죠, 900원. 내용물 한번 까볼게요. 저는 두 팩 샀습니다. 아하! 오! 이 세 줄이 8,900원인 겁니다. 미국, 덴마크, 스페인 돼지 막창이고요. 대파는 국내산이고 키위가 1% 들어갔습니다. 연육작용 때문에 넣겠죠? 270g 맞는지 한번 체크해볼게요. 283입니다. 비닐무게까지 하면은 아하! 와, 특이하네. 보시면 파가 안에 들어있어. 대박. 바로 구워볼게요. 2개 올리고, 2, 3개, 4개, 5개, 6개 다 구워 볼게요. 오늘은 제가 금주하는 날이에요. 제가 격일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하루 먹으면 하루 술을 안 먹거든요. 뭐 간단하게 먹으면 연장도 먹겠지만은 과하게 먹었다는 느낌이 들면 다음 날 아니면 다다음 날까지 간 보호를 위해서 좀 쉬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방송 오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소스. 막창, 곱창에 잘 어울리는 된장, 땅콩, 콩, 마늘, 고춧가루로 만들었다네요. 오, 진실던데? 막창 소스 이런 느낌. 여기다가 여러분들 파 있으신 분들은 파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풀 소스. 근데 소스가 개인적으로 좀 비싸다. 1900원이면 너무 비싸다. 그죠, 여러분? 비싸죠? 이게 정말 맛있지 않으면은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. 그리고 이 콩가루도 야, 이게 1500원이라고? 콩이 그렇게 비쌉니까, 여러분? 야, 이거 1500원으로. 아, 이게 소스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는 좀 함정이다. 냄새는 약간 돼지 누린내가 나요, 지금. 구웠을 때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이 기름에다가 버섯을 좀 구워볼게요. 이 송이 버섯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새송이 버섯. 같은 송이니까 일단은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딱 각을 보니까 이거 에어프라이어 각이다.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때려 놓고 그냥 넣다가 꺼내면 굉장히 맛있게 기름 싹 빠지고 될 것 같아요. 그죠? 되게 신기하죠, 여러분들? 파가 이렇게 박혀있어, 대상에. 에어프라이기 추천드립니다, 개인적으로. 구워볼게요. 잡내 안 내게 소주 뿌려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최대한 원물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맛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. 썰어보겠습니다. 와, 대박. 아, 근데 파가 빠지는데? 아, 근데 구울 때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? 마늘이랑 같이 구워먹으면 맛있겠다, 진짜. 버섯 이렇게 하나씩 또 침투시켜주고. 아, 버섯 다 익었다. 음, 버섯 짱. 보시면 대파가 안에 박혀있어, 이렇게. 이거 되게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지 않나요? 여기서 토치 한번 써보라는 분도 있어갖고 불맛 좀 내볼게요, 불맛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불맛까지. 뒤집어서 또 불질 한번 해야겠죠? 냄새 지금 많이 날라갔어요. 아무래도 이게 돼지 막창이다 보니까 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민하신 분들은 냄새 쪽에서 입맛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의 약간의 냄새가 있었어요.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익었는데요. 자, 이런 느낌. 괜찮아요? 비주얼 장난 아니죠? 파가 이렇게 듬뿍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일단은 파가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파의 식감이 살아있는데요. 하나 더 먹어볼게요. 이 정도 탄 거 아니죠, 이 정도? 일단은 굉장히 맛있고 파가 있으니까는 식감도 좀 좋은데 약간 우려했던 그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. 일단 소스를 좀 찍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냄새가 아예 없지 않다, 있다. 돼지 특유의 막창 냄새가 난다. 여기 소스에 듬뿍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소스 필수야. 근데 소스가 약간 묽은데요. 이게 막창이 좀 느끼해야 되는데 파가 들어있으니까 전혀 안 느끼한데? 이런 식으로 파가 들어있어. 신기하죠? 막창 소스는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. 여기다가 좀 첨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? 음. 그냥 먹으면 냄새가 좀 나고요. 찍어 먹으니까 냄새가 확실히 많이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버섯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은 큼지막한 놈 파 잔뜩 들은 놈에서 매운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. 아 매운 소스 맛있네. 매운 소스 맛있다. 이 막창 소스는 조금 약간 물 탄 맛이에요. 뭔가 진함이 없고 많이 찍어도 짜지 않아가지고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인데 매운 소스는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. 너무 달지도 않고 방앗간에 그 고추 빠을 때 냄새 있잖아요. 그게 딱 나면서 약간 옛스러운 양념인데 매운 소스가 더 나은데 이게? 이런 느낌으로. 딱 먹는 거지. 콩가루도. 콩가루는 껍데기 먹을 때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매운 소스는 너무 비싸지만은 맛은 좋아요. 일단 술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술 안주로는 너무 최고인데? 일단 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에 기름이 지금 확 배어있어요. 그래서 고소하면서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. 맛있어.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막창인데 거기에 파를 넣은 거예요. 그래서 막창 기름에 구워진 파를 같이 씹는다고 보면 돼요. 맛있네요. 근데 막창 자체가 아주 뭔가 손질이 잘 돼서 깔끔한 막창은 아니다. 약간 그리고 질긴 느낌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조합 자체가 너무 좋다. 술 안주예요, 술 안주. 저는 파를 좋아하잖아요. 파 전혀 안 맵습니다. 막창 소스보다 이 불 소스가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. 이 정도면은 재구매 의사는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파당 먹는 게 너무 좋아. 밸런스의 승리. 이거 두 팩이에요. 배고프신 분들은 이거 혼자 다 먹거든요. 버섯이랑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. 소스가 맛이 괜찮아요. 느끼함을 싹 잡아주고 냄새도 거의 잡아줘요. 원래 이쯤 먹으면 약간 느끼하고 물려야 돼요. 소주가 없이 먹어도 아직까지는 느끼해서 못 먹었다 이런 게 전혀 없는데? 괜찮아요. 막창 소스 듬뿍 쭉 이렇게 먹어도 이건 짜지가 않아, 소스가.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립니다. 조합이 너무 좋아요. 근데 연육이 완벽히 좀 잘 됐다기보다는 약간 식감이 질긴 정도. 이게 막창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 두께 있잖아요. 이 두께가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. 얘 같은 경우는 두꺼운 부분이거든요. 이 정도 두께로 썰어서 딱 먹으면 약간 질긴 느낌은 있습니다. 맛있네. 술을 못 먹어서 너무 아쉽는데 술안주로 짱이고 이 소스 계속 먹다보니까 내가 먹었던 막창 소스들 중에 좀 별로인 편. 이게 그래서 손이 훨씬 많이 가요. 7,900원 판다고? 위메프에? 또 차 먹으네. 여러분 7,900원이래요. 나는 8,900원 주고 샀네. 홈페이지에서.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막창 특유의 향 같은 게 있어요. 구리구리한 향. 그거를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맛있게 드실 거고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구매를 좀 비추천드릴게요. 버섯삼 한 번 하라고 이렇게 근데 파 들어간 건 신의 한순에. 종만이 막창은 냄새가 거의 없어요. 근데 왠이 약간 냄새가 있는데 이게 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좀 안 될 것 같아요. 고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종만이께 조금 품질이 우수한 것 같고 전체적인 밸런스는 이 파가 들어간 게 맛있는 것 같고. 파 맛이 곱창받에 묻히고 파의 맛은 거의 안 느껴지고 식감. 파가 약간 누린내도 눌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식감이 들어가니까 더 재밌고 술안주로는 이게 좋아. 좋다, 좋다. 다 먹었다. 자, 최종 리뷰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장점. 약간 초벌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막창 같은 거 여러분 구매하시면 500g 구워봐야 진짜 쪼그라들어요. 근데 이건 쪼그라드는 게 없고 한 번 초벌을 했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느낌. 그리고 파가 들어가 있는 건 신의 한 수예요. 곱창 자체는 그냥 무난한 곱창이고 냄새가 살짝 있어요.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바싹 구워야 좀 덜 찔기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덜 구웠던 걸 먹었더니 되게 찔기더라고요. 그래서 턱이 좀 아팠다. 물론 혼자서 2인분 다 먹어서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술 안주로는 이만한 거 없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막창만의 특유의 쿰쿰한 돼지 내장 냄새 그거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파막창 너무 아이디어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에어프라이어 기회를 한 번 돌려봤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고요. 소스가 좀 아쉽습니다.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소스가 우리가 먹는 그 진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너무 가벼워요, 소스가. 여기 맛을 플러스해 주기에는 너무 가볍다, 맛이. 그래서 매운 소스랑 먹었을 때 하나 더 좋았고 괜히 샀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7가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녹화는 여기까지.